골프존 문화재단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마련한 2023 장애인 골프 대축제가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대회는 스크린 골프 대회와 필드 골프 대회로 나눠서 치러지며, 스크린 대회가 열린 조이마루 에선 지체 및 뇌병변 경증부와 중증부, 시각장애인부, 그리고 지적장애인부 등 4개 부문에 총 6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. 한편 오늘 경기도 안성에서 열리는 필드 대회는 40명의 장애인 선수가 참가해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.